상승음악 감상코너 룰렛을 돌려갖고는 그냥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곧단시간 콜트 음감회 그렇지 여러 가지 더 소리질러봐 그렇지 이분이 나오셨어요 저품격 음악코너입니다 콜트 음감회 진행해볼텐데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죠 저품격 음악코너에 이분을 모시다니 다 여기를 다녀가십니다 이분이 오시니까 너무 빛이 납니다 여기에 그냥 별이 온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백현입니다 백현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2017년에 나오시고 3년 만에 솔로앨범으로 전세가 지금 난리가 났죠 아닙니다 전세가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캔디를 많이 먹어 캔디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녹는다면서요 입에 한번 들어갑니다 이미 심지어 우리 균성씨가 이 대세를 따라가듯이 이 캔디 노래를 커버를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커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떤가요? 선배님이시다보니까 음악방송이나 같은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한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런 건 또 좋고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잠깐 잠깐 인사만 인사만 어떻게 들으세요? 들었어요 혹시? 커버를? 어제 저도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알고리즘에 이제 항상 선배님들께 항상 뜨기 때문에 아 진짜? 많이 봐가지고 너무 고맙다 네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어땠어요? 너무 감미롭더라고요 저는 백현씨처럼 그 리듬감에 이렇게 딱딱 맞춰서 맛을 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미롭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자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이거 춤추면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울 것 같죠? 춤추면서 하면 그럼 거의 불가능 아니에요? 아니 진짜 불러보시면 알아요 다 노래방 가서 캔디라는 노래 불러보시면 이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 노래인지를 아실 거예요 좋아요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현씨 캔디 자 홍보하시죠 이미 뭐 잘 됐지만 잘 되고 있고 캔디라는 곡 소개를 일단 먼저 해드리면 아 그럴까요? 네 아 다른 소개 뭐 어떤 거? 뭐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캔디는 사실 그 없지 트렌디한 좀 이제 R&B 곡이고요 그리고 가사는 또 이제 저 백현이의 뭔가 다채로운 매력을 사탕 그 캔디의 맛에 표현해가지고 아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좀 네 좀 이렇게 위트 있는 그런 가사를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할 때 그런 거예요 저 균성이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아 근데 저는 이제 왜 아우 했냐면 캔디잖아요 아 캔디가 일단 캔디를 어쨌든 이렇게 막 빨아먹기도 하고 뭐 핥아먹기도 하고 고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순간 너무 이게 막 이게 아우 야시시 두근두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백현 씨가 이 캔디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백현 씨 자체가 달콤한 캔디 앨범 선 주문량만 73만 장 헐 이야 대박이다 아잇땡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계 69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우와 대단하네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남자네요 음 무슨 맛 사탕이에요? 이게 무슨 무슨 맛 캔디입니까 이거?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를 막 어떤 맛으로 표현하는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데뷔한 지 좀 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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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초 때는 이제 막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아 저는 어떤 맛 캔디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이런 질문을 또 이제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맛 정도에 비교를 했습니다 아 저는 약간 자몽 쪽으로 상큼한 자몽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맛 사탕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벌꿀맛 사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벌꿀맛 아 몸을 생각하시는구나 녹이다 보면 안에 벌꿀의 액체가 툭 하고 터지면서 입안을 싹 감미롭게 이렇게 그 벌꿀맛 사탕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노을은 어떤 맛 사탕일까요? 노을 전체는 나는 누룽지 맛 사탕 네 굴우하게 아 이렇게 싹 이렇게 노래 잘하니까 저희는 뭐 다 졌죠 노을은 네 깐는데 없는 거죠 사탕이 뭐 우스러기가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이번 앨범에 총 수록곡이 몇 곡이 들어있습니까? 일곱 곡 들어있습니다 일곱 곡 들어있습니다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들이 들어가면 곡 제목은 이제 Are You Writing 이라는 또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번지라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또 러브 어게인 러브 어게인 팝핀, 고스트, 그리고 캔디 한 곡 다 했나요? 거의 지금 뭐 잠시만요 드릴까요? 러브 어게인 아니 제가 지금 숫자는 안 세가지고 아직 못 외웠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웨딩, 캔디, 번지, 러브 어게인, 팝핀, 고스트 한국이 뭘까요? 이거 수수께끼네요 잠시만요 한국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네 팬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한국이 뭘까요? 팬분들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뭐야?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께 저희가 백혜씨가 선물을 쏩니다 아 그렇죠? 아 언더워터라 언더워터 아 혹시 그 곡을 쓰신 분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 네 네 언더워터 아 지은씨가 먼저 왔습니다 아 지은씨가 또 네 지은씨가 올리세요 언더워터라고 제일 빨리 발빠르게 올리셨어요 네네 변하시네요 백혜씨가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1번부터 25번 고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옵니다 저는 어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직접 발표해 주시죠 4번 왁싱 상품권 예예! 예예!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백혜씨가 털 뽑아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지은씨 언더워터 마치셨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백혜씨 뒤에 룰렛이 보이시죠? 네네 저희가 이걸 돌리실 텐데 룰렛을 직접 돌려서 선택된 노래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번 백현군의 신곡 타이틀곡인 캔디가 총 6칸이나 있습니다 6칸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신곡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책에 대한 많이 넣어봤고요 그 밖에 콜트의 노래 저희 노래가 있고요 노을 노래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캔디와 관련된 노래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꽝이 무려 3칸 꽝이 나오면 다시 돌리는데 꽝이 3번 연속 나오면 그냥 코너를 마무리하고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3번 연달아 나온 팀은 없고 2번까지 나온 팀이 있었어요 에픽하이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대로 그냥 보내드릴 텐데 그런 일은 없겠죠 없을 겁니다 백현군 목격담 또 궁금한 점 디테일한 질문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입문자 보릴라는 의료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돌립니다 백현씨 첫 번째 롤레 갑니다 자 오늘의 백현씨의 운은 어디까지인지 자 키를 받아서 제발 들짝미 소녀 캔디 캔디에 관한 노래 이게 아깝게 거의 컬투 노래가 나올 뻔 했다가 지금 컬투 노래 상황 우리 백현의 캔디 사이에 들짝미 소녀 캔디를 뽑으셨어요 한 칸만 더 갔어도 백현의 캔디가 우는 거였거든요 일단 들짝미 소녀 캔디 노래 1절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캔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누가 불렀지? 들짝미 소녀가 부르는 거 아닐까요? 소녀 같지는 않아요 아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뮤직비디오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롱테이크로 가려고 했었어요 1절 정도는 롱테이크로 가려고 했었는데 약간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지금 컷컷으로 편집을 해놨고요 뭔가 내용은 약간 친구들끼리 댄서분들도 이번에 저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같은 크루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친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좀 편안하고 친구들끼리 놀고 재밌게 즐기는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를 담았어요 기대됩니다 보셨어요? 엄청 봤죠 왜냐면 커버를 하려면 계속 보고 계속 익히고 그 장소도 저는 비슷한 곳을 또 찾거든요 그냥 어떤 방에서 노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곡에 따라서 분위기를 다 제가 해요 근데 와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특히 그 댄서분들하고 마주 보면서 춤추는 거 있어요 그때 백현 씨의 얼굴 샷이 딱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게 괜찮은 매력적인 컷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하는 그 컷이 있는데 그런 표정은 저는 너무 신기해요 더 기대됩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9256거 백현 씨가 백현이가 캔디 챌린지를 해줬으면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 춤을 못 춰도 캔디 챌린지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연습하는 중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캔디 챌린지가 있어요? 네 약간 저 후렴구 부분에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 율동같은 느낌이긴 한데 많이들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서 지금 보는 라디오에서 찍어갖고 우리가 챌린지를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약간 음미의 말인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Got me feeling like pop rock strawberry 고개를 숙였다가 왼쪽으로 돌리시고 왼쪽을 보시고 오른쪽인데 그쪽은? 아 오른쪽을 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보시는 분들이 아 예 예 예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 두드리시면 돼요 아 두 번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두드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아 그래그래그래 이렇게 두 번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숙이시고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으로 오고 두 번 두드리시면 돼요 어떻게 야 두 번 엇박으로 가네요? 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만 노래 한번 해볼까요? Got me feeling like pop rock strawberry Very bubble gum 주머니 주머니 속 저기 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어렵네 네 어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챌린지 네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고장나요 제가 지금 받았어요 4325님 백현님 2013년 2013년쯤에 부천에 한 당구장을 들어가다가 누군지 모르고 마주쳤는데 당구장 사장님이 방금 내려간 사람 엑소의 백현이라고 하셨어요 당구 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하셨네 예전에 되게 많이 쳤어요 멤버들 사이에서 좀 붐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어 막 영상도 진짜 많이 보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막 가서 그냥 진짜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것만 허공에 이렇게 연습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쳐요? 포켓볼을 주로? 아니요 아니요 4구 아니요 지금 4구에서 3구로 넘어가는 시기에 쿠션으로 넘어갈 때 네 쿠션으로 넘어갈 때쯤 이제 조금 이제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어느 정도 치겠네? 한 200? 어 4구 정도는 한 150에서 200 정도 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딱 재밌을 때야 네 맞아요 재밌을 때 좀 쳐요 3구? 저는 40? 그런 건 없나요? 없나요? 네 저는 당구 못 쳐요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3437님 고1 우리 딸 백현 광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학교 갔는데 집에 오면 다시 듣기로 들려줘야겠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엑소 콘서트도 갔고 아침에 안 일어나면 백현이다! 하면 벌떡 일어나요 우와 알람이네 알람 우와 자 이번에는 반드시 캔디가 나왔으면 캔디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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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я 아악 아니 나는 또 들자미 소주 캔디가 나온 줄Te 맞아요 와 깜짝 놀랐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진짜 나왔다 와 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조현진 씨 백현 오빠 저 시험 1분 만에 다 찍고 오빠 보러 왔어요 오빠 핑계대면서 네 찍고 나왔다고 얘기하는걸 오빠 빙계에요 지금 2802니 백현씨 빛 초능력 갖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초능력 써본적 있어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처음에 나왔을때 다 초능력이 있었잖아 네네네 그때 이제 좀 이제 그 항마력이 좀 높을 때여가지고 빛이 어디서 나가나요? 눈에서 나가나요? 그때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소개 데뷔 초 때는 저는 이제 빛이 이제 손에서 나가는 아이언맨이니까요 약간 그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손에서 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약간 저는 꽤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잖아요 아우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저는 아니 저번에 컬트쇼에서 예전에 처음이 나와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소개할 때 기억이 나요 네네네 저희 막 안녕하세요 엑소에서 빛을 담당하고 있는 백현입니다 이러면서 막 막 이런거 했었던거 같은데 와아 자 그럼 빛을 담당하는 백현의 캔디는 2부에서 시작과 동시에 한번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목격담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2부에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자 콜트유스쇼 상승 음악 감상 코너 우리 백현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자 이제 캔디 그 엄청난 노래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부분 나올 때 살짝 고 우리 챌린지 같이 하시죠 자 음악 나갑니다 백현의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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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니 아직도 고민해 그래 넌 조심스럽게 슈가스파이스 가려보는데 존중해 그 애피타 자, 그리스 바퀴 좋고 방송이에요 현재의 연합을 생각하기 이거 진짜 너무 보고있어요 뭐지 배드로 이런 곡을 시작해서 저는 랩디가 I can't keep me straight 어른스러운 scene I'm so sorry 좀 웃기는 미소 뭘 더 원해 야야야 오 야야야 갈비는 나의 밥락 스트로베리, 버블건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캔디 난 개방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re waiting for 혼자 있는 캄캄한 상자 손 조금씩 난 금이 가버리지 그런 생각들 돼서에는 flavor 넌 알아 I say 투명하고 단순하고 싶어 너에게만 나를 맞춰가고 싶어 I'll give you something original 넌 복잡한 사람인 거라니까 뭐가 널 웃게 하니 그게 나였을 뿐에 우울해하지 마, babe always 네가 열어줘요 Girl, I'm your candy I'm your candy I'm my can't keep me straight 어른스러운 scene I'm sorry 좀 웃기는 미소 뭘 더 원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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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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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의 밥락 스트로베리, 버블건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Oh, I want is you, my love I want is you, my love 너에게 더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re waiting for 받아줄 invitation 네 손은 다가와 있어 끝에 오늘 느껴 살짝 녹을 정도만 Girl, I'm your candy 잠시만 한 시간, don't you let me down 아무 아닌 다른 선택이란 없잖아 girl I can't wait anymore 니 앞에 내가 일게 Girl I'm your candy 기가 막힌 캔미스트리 어른수록 이 남의 성적을 끼는 뭘 더 원해 You gotta feel it like pop right Strawberry bubblegum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All I want is you in love 넌 기분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re waiting for Tell me what you're waiting for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근데 친구들끼리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뮤직비디오가 영상미도 너무 좋은데 또 백현씨 평소에 무대에서 서는 그런 옷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되게 센스 있는 옷이잖아요 편안하게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승원씨 제가 좀 따라야겠는데 챌린지를 태규님은 영구 띠리리리리 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현승원님 당신은 잘합니까? 당신 하는 거 좀 보고 싶네요 8269님께서 세 분 쪼르륵 일어나서 뭐하세요? 369 게임 하시는 거? 369 369 아 369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인간사탕님이 셋이 같이 같은 춤 추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거 맞고요 출력은 노력한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노청씨 태균 DJ는 경운기를 돌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운전하는 걸로 알려줬는데 저는 경운기로 보였군요 뭘 운전하셨나요? 저는 자전거 쳇바퀴를 돌렸어요 정민용씨가 궁금하셨나요? 본인이 찍은 뮤비 보면 어떤 기분인가요? 하셨나요? 약간 저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버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편집에 대해서 저도 좀 이런 부분에는 다른 컷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내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후반까지는 저희가 이게 25일날 6시에 공개가 되는 건데 한 4시, 5시까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버전을 못 보고 제가 6시에 시간 딱 맞춰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봤었어요 만족스러우신 게 딱 맞춰서 볼 때요? 그렇습니다 여자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전날 가서 리허설도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네, 맞아요 일단 동선도 동선인데 이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바이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작진분들이랑 같이 스탭분들이랑 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가서 이제 뮤직비디오 완성도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흠이 없어요 노을도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전날 가서 이렇게 리허설하나요? 저희는 집에 있어요 배우들이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아예 안 나오는구나? 저희들은 나오면 망해요 얼굴이 안 나와야 돼 아, 맞아 그랬었어 우리도 예전에 컬트 왜 우리가 나왔을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자, 9916님 백현 목격담은 아니고 백현 강아지 몽룡이 부천 중동에 있는 애견카페에서 봤어요 연예인 본 기분이에요 완전 귀여웠어요 잘 있어요, 몽룡이요? 네, 잘 있습니다 아마 애견카페에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시골에 가시거나 좀 맡겨놨을 때 네, 좀 그렇게 하실 때인 것 같은데 몽룡이 그래서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어떻게 강아지만 보고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니까요 써놨나? 백현나?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알아보지? 근데 강아지도요 대단하다 자세히 보면요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같은 종이여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너도 약간 개상이야 너도 약간 개상이거든 아, 그러네요 진돗개? 진돗개 종류는 아닌 것 같군요 퍼그 퍼그요? 그렇게 생겼나? 퍼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더 약간 치아와 느낌이 모르고 치아한가요? 지랄 같다는 건? 아니야, 아니야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시죠 9256님께서 백현이 에어프라이어 샀다고 했는데 야구볼 과자랑 고구마 말고 해먹은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해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또 에어프라이어를 사가지고 구매했어요 막 이것저것 해먹으려고 하는데 군만두, 이제 만두 군만두 네, 그거 해가지고 맛있지, 맛있지 해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 15개 먹은 것 같아요 와, 그게 계속 물려지 계속 이렇게 맞아요 군만두 15개요? 와, 정말 많이 드신 건데? 자, 3845님 요즘은 노래방 못 가겠지만 백현 씨는 노래방 갔을 때 백현 씨 솔로곡이나 엑소 노래 혹시 부르나요? 하셨네요 아니요 남의 노래 부르게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커버곡, 애창곡 같은 거 부르게 되는데 네, 약간 뭐 불러요? 백현 씨는? 저는 좀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노을 선배님 노래를 일단 되게 많이 부르고요 오... 너무 고마워요 어떤 노래? 노을 노래 중에 어떤 청혼 많이 부르고요 아, 진짜 고맙네요 아, 너무 고마워요 네, 얼굴이... I'll make you cry 행복만 줄게요 저는 Full Life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아,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좀 해봐 엑소 노래 엑소 노래 네, Full Life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기억 안 나는데 멍할 때가 있어요 멍할 때가 있는데 네 나나 나나 나는 I'm not gonna go Give you my heart and soul 넌 삶의 전부야, Full Life 이 노래 노래, 진짜 팝스러운,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어요 영어 버전도 있고 아, 그런 일 아, 네 거기서 그 노래에서 다 못하는 맨날 발라드만 불러 제끼는 그런 달증을 네 우리 엑소 노래로 달래주네요 아, 그럼요 엄청 달래 봤어요 정원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약간 창법이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느낌으로 확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쫙 뻗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3313님 백현씨 하나 직접 읽으면 좀 그럴까요? 백현씨한테 고마웠던 일이에요 3313님 콘서트 갔을 때 코피가 터졌었는데 앞에서 챙겨주고 물 마시라고 해주고 코피 터졌다면서 장난도 쳐줘서 잘 버틴 것 같아요 덕분에 고마웠다고 콘서트 문자를 빌려 말합니다 고마워요 하셨네요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까지 나 지금 백현씨를 보고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당황하시고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난쳤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 골라주세요 1번부터 25번까지요 네네네 아까 4번 골라 이분도 4번 드릴게요 왁싱 성공 한올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더 정확히 기억한다 이제 와 백현이 내 털까지 뽑아줬어 저 다래미지 않을 겁니다 4 5 백현씨 저 사실 다래현인 보부경심요 오늘 다시 보기로 처음 봤어요 거기서 왕은이 너무 취항 저격이여서 bist다 그때부터 완전 광팬됐잖아요 나온 거 다 찾아보고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달의 연인 보보경심요. 이 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은이라는 캐릭터였는데 막내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막내 같은 이미지에 약간 철부지의 장난감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해수라는 뭐 이제 아이유 씨를 사랑하는 사랑하다가 차이는 그런 역할인데 너무 전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연기 재밌어요. 그죠? 언제 또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냐고 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은 제가 좀 여유,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겨야 좀 나중에 한 서른 살 좀 넘어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창창하잖아요. 나이가 아직도. 아직도 서른이 안 넘었어요. 그럼요. 아직도 어린. 그렇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자 룰링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더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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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 번 더 나왔어. 한 번 더 나왔어. 또 나왔어. 우와 대박. 또 나오면 또 듣습니다. 아 근데 너무 질려하실까봐. 아 그렇잖아요. 이거 세 번, 네 번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들을수록 좋아요. 심지어 김영철 씨는 따르릉을 여기서 세 번이나 라이브 하고 있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아 많이 기곤하셨겠는데. 자 라마라는 아이디로. 여기에, 여기에, 캐나다에서 왔다. 밖에 오나 사랑해. 외국인 같아요. 네, 네, 네. 라마라는 분이. 진짜 라마는 아니겠죠. 라마 우리 분에게 영어로 한 번 인사 가능한가요? 땡큐. 아 땡큐. 땡큐 라마. 아 원어민인 줄 알았어. 9256님께서 백현 컴백하기 전에 부천 PC방에서 봤어요. 사인해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게임에 너무 집중해서 그냥 보고 왔어요. 아 이거 진짜 현실 목격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부천에는 어떤 일로 가셨죠? 제 고향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또 이제 제 친구들이랑 되게 노는 걸 좋아해서. 네, 친구들을 보러 갔다가 저는 또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PC방에 갔었는데 또 알아보셨나요. 아니 모자를 써도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둘 수가 없어요. 자, 360 하나님. 제가 백현 오빠 보러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나 전교 20등 안에 들면 보내줘. 라고 당부하고 전교 19등에서 당당히 콘서트 같아 왔어요. 대박. 백현 오빠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지금은 외고 들어갔어요. 와 외고 들어가면 너무 잘하는 건데. 백현 오빠 너무 가봐요. 공부를 하는 이유네요. 백현 씨가. 선물 하나 주십시오. 대박인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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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번엔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요? 저는 14번. 14번은요? 외식 상품권. 외식 상품권. 딱 좋네요, 외식. 외식 좋아요, 외식. 아니,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럼요. 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가.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노래 듣는다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채원윤이라는 분이. 여기는 시드니에요, 하셨네요. 영어로 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한국 분 같으신데. 이름은 그런데. 약간 땡큐 말고 다른 영어로 인사해달라고 그러네요. 러브 유. 러브 유. 사랑한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김경민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4년 전 서울 여행 갔다가 압구정에서 백현님과 세훈님 쇼핑하는 거 봤어요. 서울에 살면 연예인 진짜 보는구나 하고 신기했어요. 진짜 얼굴이 작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얼굴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네, 진짜. 자, 선물도 이분도 한번 드릴까요, 김경민 씨도? 네. 오늘 쭉쭉 싸주세요, 백현 씨. 네, 한 25번이요. 25번은요? 우와!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오늘 상품권을 엄청 드리네요. 네, 상품권이에요. 대부분 상품권이니까. 쭉쭉 싸주시면 계속. 황선민 씨, 사연 보내신 분들 뒷번호가 다 9256이네? 왜 같은 번호죠? 하셨는데. 이분이 많이 보내시는 거죠. 이게 다 뒷번호가 다 이렇게. 아, 다 다른 분들이구나. 아, 다른 분들인데 9256이 많은 거예요? 제가 92년 5월 6일 생이어가지고. 대박! 팬들 분이구나, 다. 그러니까 중간에 번호는 다 달라도 끝번호는 9256으로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뒤 네 자리만 읽어드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백현 씨 팬들이에요. 와,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저는 0916입니다. 얘기해줘야지.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너무.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9256님께서. 어, 9256입니다. 네, 계속 9256입니다. 사실 백현이는 집돌이라 목격담이 다른 멤버들보다 현재의 적어요. 백현이를 길에서 목격하시는 분들은 그날 복권 사셔야 합니다. 아, 네, 맞아요. 집돌이가요, 집돌이? 네, 집 아니면 레슨 받거나 밖에 나간 일은 거의 레슨 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냥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지금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편하신 거예요, 그건. 네, 노력파예요, 노력파. 아니, 그럼 뭐 게임 말고 좋아하는 취미, 운동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 원래는 이제 PT를 했었는데, PT를 하면서 이제 좀 같이 연습이랑 병행할 게 좀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네, PT는 안 하고. 취미로 게임만. 게임만. 좋아요. 자, 9256님. 또 9256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 9256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음 달 시험 앞두고 있는 2년 차 공시생입니다. 백현 오빠 나온다고 해서 학업 작업 인강 끄고 보라보고 있어요. 진짜 행복하네요. 오빠 보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9256님께 길을 한번 쏴주시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됐어, 합격했어. 선물까지 줘, 선물까지. 선물이요? 몇 번? 4번이요. 4번. 아, 다시, 왁싱 상품권. 일부러 4번을 떠줬어. 3번이나. 정신 차리라고. 집중하라고. 아니, 이거는 거의 뭐 다리 한 번, 겨드랑이 한 번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와서 나중에 만나보도록 하죠. 자, 4863님이. 오빠, 내 통장 비번, 카드 비번도 9256이야. 다 가져가. 이걸 또 비번을 공개하셨네요. 비번을 공개하셨어요. 미국에서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정하은 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미국에서 안 자고 새벽에 오빠 보고 있어요. 오빠 덕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갔습니다. 졸업하고 한국 가서 개업하면 우리 병원 꼭 와주세요. 의사편이야. 우와, 대박. 편하다. 꼭 가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 백현 씨를 좋아하면 다들 이렇게 공부가 더 잘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선한 형님.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저희도. 또, 컬투쇼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이제 목격담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좀 많이 돌아다니도록 할 테니까. 돌아다니기 위해서 너무 지명했지만. 네, 물론 뭐 이제 그 마스크랑 저도 잘 씻으면서. 상황이 끝나면서. 네, 이 상황이 끝나면 잘 돌아다닐 테니까요. 여러분들 캔디 많이 들어주시고, 컬투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백현의 캔디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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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yeah I feel it like pop rocks, strawberry, bubblegum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Can we? Can we? I don't care,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re waiting for 혼자 있는 에러, 에러, 에러